자 여기는 현관이구요 자 현관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지금 원장보다 조금 더 크게 맞춰서 잘랐어요 여기 턱에 맞춰서 잘랐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들 보잖아요 자 제가 현관을 몇 개를 지금 시공 사례를 다 보여줬어요 그죠 시공 사례를 제가 몇 개 보여줬어요 지금 자 여기 1205 자 여기도 1208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의 가네가 안 났다는 소리에요 거의 그냥 맞는다는 소리에요 자 제가 이쪽 타일에 맞춰서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눈에 지금 이게 영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네가 났어요 문이 문이 가네가 났다고 자 문틀이 여기 기존에 이제 옛날 타일봉이 이걸 잘랐어요 여기를 쫙 나나미를 잘랐어요 옛날에는 이제 문턱 아래로 들어갔으니까 이 방식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요 잘 한거에요 자 제거 영상을 지금 다 거의 다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현관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례에요 거의 거의 마지막 사례에요 그냥 가장 흔하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례 그거 중에 이게 거의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거 지금 불을 자꾸 꺼지니까 센서등이라서 자꾸 꺼지니까 자 꺼지는 거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꺼져도 어두워도 그냥 가세요 자 우리가 내가 저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각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이 사선이에요 다 알잖아 이거 사선으로 돼 있는게 있고 집값으로 돼 있는게 두가지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선 같은 경우에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시공할거야 방법은 두가지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 나와서 얘를 자르느냐 아니면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뒤로 들어오느냐 안으로 들어오느냐 두가지에요 자 그러면 저는 주로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복도에 나가서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복도에 나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자 주로 이 안에서 다 정리합니다 안에서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논 이유가 있어요 논 이유가 있어요 자 영상이 제가 현관에 이게 하여튼 이게 마지막 사례에요 거의 마지막 사례일거에요 이제 현관에서는 뭐 더이상 배울게 없어요 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에 이제 나오고 자 꽁짜라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했다고 그러신 분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제가 없는거고 자 꽁짜라고 해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틀린거에요 자 지금 여기서요 제가 이 타일을 놓으니까 여기가 딱 원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스탠비트에서 1cm 이만큼이 딱 원장이 떨어져요 이만큼이 저기가 제일 긴 면이에요 여기 짧은 면이 제일 짧은 면이 여기 나나미가 져가지고 짧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잡았을 경우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스타트 잡을 거에요 지금 나처럼 이렇게 시공한다면 하나하나 젤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재는 방식이 있고 아예 이거를 딱 두 번째 장을 각을 먼저 쳐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잰단 말이에요 여기를 자 1cm 내가 1cm 분명히 줬다 그랬어요 얘가 타일이 올라 탈거에요 1cm 나 그러면 턱으로요 자 제 시공을 아는 사람은 이해할 거에요 1cm 올라 탈거에요 그러면은 자 282가 나와요 282 282가 나온다는 거는 얼마에요 1cm 1.7이 저기 나나미가 젖다는 거잖아요 지금 1.7이 그죠 1.7이 나나미가 젖다고요 자 그러면 그 1.7을 갖다가 해 보자고요 이제 자 1.7 자 여기서 1.7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1.7을 잘라야 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두 번째 장이에요 내가 일부러 놀려고 지금 이 표시를 하려고 여러분들 알려주려고 여기다 이걸 표시를 하는 거야 아니면 저기 나가서 표시를 해야 돼 내가 여기서 그지를 못하잖아 그 무려 자 그러면 얘가 스타트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거에요 1.7까지 이해가요? 자 1.7을 하여튼 쟀죠 자 그 다음에 보자 뭘 정확히 보냐고요 자 둘 셋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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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이잖아요 그대로 자 우리가 항상 이 안에서만 나갈 수가 없어요 저 바깥에서도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에서 들어와도 되고 나가도 되고 자 자 자 카메라 옮겨서 자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놨어요 자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놨어요 자 이렇게 걷어요 자 이대로 자를 거에요 제가 이대로 자를 거에요 제 시공방식을 따라 하는게 여러분들 깔끔할 거에요 자 이거 시공방법 보여줄게요 자 일단 컵퓨을 할게요 자 여기 첫 장이에요 1번 1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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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1번 4번 그리고 자 이거 귀가 나갔어요 자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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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저 철판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고요.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저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저거를 잡기 위해서 사선을 여기 부분을 커버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매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 이거 약간 이발이 나갔어요. 근데 그냥 쓸래요. 여기가 아까 삐뚤어졌어요. 자 이 벽은 거의 다 삐뚤어져요. 안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삐뚤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제 거를 배우려고 지금 제 거를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선 잡힌 자리가 매지를 채운단 말이에요. 매지를 채우게 되면 안 깨져요. 그건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돼요. 알아서 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술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구요. 자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게 마지막 거의 마지막일 거 같아요. 이 현관에서는 그냥 이거 이렇게까지만 하면 거의 현관은 마스터 될 거 같은데요. 더 이상 현관에서 보여줄 게 뭐가 있어. 여기 자르는 거 삐딱한 거 자르는 거 가르쳐줬고 저거 뭐 저거 삐뚤어진 것도 뭐 가르쳐줬고 똑바로 된 거 가르쳐줬고 현관은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거 같아요. 나 뭐 영상 뭐 올리지 이제? 영상 올릴 거 없을 거 같은데 여기다가 한번 더 해볼 게 없을 거 같아요. 잠시만요. 자 제 영상이 매일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조금 조금씩 왜 현장에 따라서 그 틀린 거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현장에 마다 내가 타인 기술이 있다고 해도 그냥 하나의 기술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리모델링 쪽에서는요 자 신축이랑 틀려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벽대기가 일전이다 그러면 계속 일전이에요 쫙 까 근데 우리 리모델링 쪽에서는요 다 틀리다고 현장마다 틀리고 가는 데 마다 틀리고 다 틀려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올려주는 것들이 모두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조금씩 다 똑같은 타일을 사용하고 있지만 똑같은 시공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린 거예요 지금 그거 알아요? 자 근데 그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만났을 때 그런 현장을 만났을 때 고생을 하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기억이 난다고 하면 제 영상이 기억이 난다고 하면은 조금 수월하게 하는 거고 뭐 아니면은 내가 배웠듯이 여러분들도 그냥 몸으로 그냥 처음부터 배우면 돼요 그 현장에 만나가지고 직면을 했을 때 뭐 나는 누가 가르쳐줘서 했나 여기까지 가르쳐준 사람 거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한 거예요 다 다만 그 길이 너무 길고 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 말도 없는 놈이 이렇게 계속 떠들어가면서 하고 있고 어떤 어떤 사람이 저번에 그랬대요 아 그 새끼 말 더럽게 많네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제 거를 그렇게 달았어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원래 무슨 노가닥꾼이 일만 하면 되지 못해 떠들어 놔둘 필요가 뭐가 있어 노가닥꾼이 자 바닥 더럽게 안 먹고 있죠 여기서도 뱃을둔 그green zyk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관 마무리 자 한번 볼까요 여기를 매질을 채운단 말이에요 매질을 채우면 깔끔하게 나와야 이발이가 조금 나갔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저거 삐뚤어진 현관인데도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저기다 코너비드를 댄다고 하면은 코너비드가 코너비드하고 저 바닥하고 높이가 1cm가 나오잖아요 그럼 1cm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갭이 생기면은 지금 보기 싫다고 저 부분이요 자 그리고 또 낮장으로 이거를 타일을 이 타일을 낮장으로 한 장 한 장 자른다 그러면은 정확히 똑바로 자를 수가 없다고요 저거를 일자로 쫙 저렇게 자 그래서 지금 저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일자로 자른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서 쫙 걷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라야지 저게 깔끔하게 일자로 나와요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이게 그 여러분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하면 잘나오고 어떤 사람이면 개판이 되고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하나 잘라 가지고 어차피 전수들이 뭐 못 자르지는 않아요 다 잘 잘라 다 잘 잘라는데 이런 방식도 있다 이거를 이제 알고 계세요